안녕하세요. 날씨온 이유정입니다. 12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기간 기압골의 영향으로 26일은 서요경기와 영서에 30일은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눈이 오겠고 27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다음은 서울지역의 날씨입니다. 서울지역 기압골의 영향으로 26일과 30일에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구름 많겠습니다.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운 날이 많겠습니다. 지금까지 10일 예보였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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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